안녕하세요 지구고학의 친절하고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오늘 다들 6월 모의평가 보셨죠? 보고나서 마음이 좀 어떠신가요? 생각보다는 속상한 친구들이 많죠. 아마도 실제 6월 모의평가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우리가 약간 조금 더 보완해야 될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마음이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그걸 해결할 수 있는지 오늘 총평에서 간단히 말씀드려볼 거고요. 또한 문제 풀면서 각 문제를 깔끔하게 풀어드려볼게요. 일단 전반적인 난도입니다. 이번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봤던 학평들 있죠? 여기 보이는 3월 학평, 5월 학평보다는 분명히 난도가 높았어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수능이요.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과 5월의 성적이 좋았던 친구들 선생님이 그때 우리 자만하지 말자로 말씀드렸죠. 그런 이유예요. 난도가 높습니다. 실제 수능도 6월 모평 정도로 난도가 높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아셨죠? 자, 필요한 게 뭐나? 결국에는 기본 개념을 정확히 학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풀 때 시간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도 1번부터 풀다 보면 처음에 어, 쉽네, 쉽네, 쉽네 하다가 야, 지구과학은 쉽구나 라고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쓴 친구들은 마지막 페이지에서 당황하셨죠. 왜냐하면 뒤에 계산 문제도 많고요. 또한 다양한 내용들을 활용하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십칠, 십팔 가면서 어, 결국에는 시간 부족해서 문제 옮으신 걸로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 결국 시간 관리 매우 중요합니다. 자, 실제 거기 있는 문제들이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일단은 우리가 전반적인 그 단원의 배열을 본다면 수능 특강에서는 이렇게 열 개 단원입니다. 보다시피 고르게 문제에 출제되었죠. 그리고 뒤쪽에 있는 사쪽에 있는 문제들조차도 어려운 내용들을 활용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개념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문제는 어때요? 우주론도 쉬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여유를 가지고 너무 여유가 꼭 풀다 보면은 뒤에 가서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뒤쪽에 문제들이 계산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당황한다고요. 그러니 중요한 건 뭐예요? 일제는 이제는 우리 시간 관리도 잘 하면서 문제 푼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학습 방법.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5월 학평 끝나고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지금 4번이 추가됐죠. 봅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어찌되었건 간에 일단 개념을 완벽하게 학습하고 반복하는 겁니다. 그 시점이 7월 학평 전일 수도 있고 방학일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건 9월 모평 전까지는 일단 이거 다 하셔야 되고 그 첫 번째가 1번입니다. 개념의 완벽한 학습과 계속된 반복. 특히나 옆에 친구한테 배운 개념을 나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게끔 그래서 이 친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표현하셔야 돼요. 여기 첫 번째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수능특강 공부 또 하셔야 되고요. 완성 나왔죠? 완성도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기. 중요한 건 이제 이해가 들어갔습니다. 실전 감각 길이. 그러니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아, 이 문제는 몇 단원에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낸 문제구나 바로 캐치해야 되고요. 또한 그 개념을 집어넣어서 정확히 풀어내야 돼요. 그리고 30분 내에 한 번 다 풀고 그리고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시간까지 가질 수 있도록 시간 관리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 좋은 교재 있습니다.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이런 것들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여유를 갖고 교과서도 한번 읽어보기. 됐죠? 자, 우리 모의평가는 매우 중요한 시험입니다. 일단 그 6월 모의평가 그 결과 가지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지구과 어떻게 공부가 될지 다시 한번 체크하셔야 되고요. 거기에 맞게끔 계속해서 9월 수능까지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제 해설 강의에서 뵙겠습니다.